네 잠시만 의신한 애들은 다른거 데미지 안받음? 아니 받아 총 맞더라 근데 결국은 총보다는 빛이 더 쎄 위험할 때 총을 쏘는거긴 한데 확실히 빛이 더 쎄 지하네 어제부터 총이 불안한게 여기 A 아닌가? 맞네 여기 A네 오우고 싶지 싹방 바로 올라갈 수 있어 미씨맞다 한거야 바로 올라갈 수 있어 바로 올라갈 수 있어 그냥 올라가는게 좋긴 한데 기본이 궁극이긴 하죠 그냥 게임 끝나고 나서 특전부터 바로 사요 저는 바로 그렇게 해요 딴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특전부터 바로 사야돼 어 왔던길이네 도대체 어디 쏘는지 도대체 어디 쏘는지 도대체 어디 쏘는지 도대체 어디andon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도대체 너무 애매한데 도대체 말고 밖에 so 애매하다 도대체 쟤 쟤 뒤들길이 있어 쟤 뒤들길이 있어 하나에대한거 도대체 도대체 어? 떨어뜨린거야? 왼쪽에! 어? 하나 더! 하나 더! 한 마리 더! 나이스! 한 마리 더 있나? 아, 그 팀 힐씩 달라. 아, 얘네들 굴끼리 싸운거구나. 무지개했네. 굴끼리 싸운거구나. 얘 근데 아무것도 없네. 에이, 얘네들 굴빈이 안 쪄. 아니. 하크버는 좀 해봤네. 싹 다 6인데, 그냥. 아우, 타락겁다. 뭐란탄 없나? 아, 뭐 하크버는. 플레어 필요하신 분? 플레어 많아. 어, 지금 택 A끼래. 플레어 이겼다. 플레어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기는게 좋아. 퍼플 진짜 챙겨? 저 노란탄이라도 챙겨야겠다. 두팀 괴멸이고. 몇팀까지 가능하더라? 기억이 안나네. 세팀이었나? 몇팀이었나? 세팀 나왔어요? 이러면은 할만하겠네. 이 원판. 이 원판 A 바로 가죠. 이러면. 이러면 수납으면 돌만하지. 지금 플레어도 엄청 많이 먹었잖아. 다시 한 번 더 더 own. 아, 정료이네. 맛없다, ㅇ. 아, 차라나? 오, 나이스. 차라나 nå مت워. 차라나 더 쌌는데. 뭐야. 그럼 더 따뜻이야? 잠깐만. 야, 잠깐만. 기절했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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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 확인! 따라갈게!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올라가면 잠시만요! 야! 출신할 때 가거든! 따라가줄게 그냥! 아! 출신쓰! 그냥! 어! 안! 쟤 네일거니기나! 약해! 데카 파워 리스토어! 그러면은 진짜 독식인데 이건! 바랍빛! 에이 진입했다! 바랍빛! 독식사 파워 리스토어! 잡았다! 잡았다! 컷! 컷! 흰! 페어 리스토어! 아! 이 핀 좋나맞 나이스! 와! 개 맛있다! 엘리언 조심! 나이스! 우와아! 시! 이거지! 이거지! 약필요? 해야자, 괜찮아! 엘리언 엘리언 뒤에 쟤 남은거 엘리언뿐인가 그러네? 죽었다 죽었다 일단은 슈시님 나 다행이다 나 엑스레이 먹었어요 얘네 엑스레이 먹었다 엑스레이 이거 슈시님 제가 마지막에 갈 때 엑스레이 드릴게요 만약에 세탁빵 그거 먹으면 이거 독식 가능해 다 죽었어 벌써 5만 남았어 찾았다 찾았다 제가 마지막에 L백하면 제가 드릴게요 다 죽었어 찾았어 음 빨리는 택배로운이 부신구나 맞아 슈시님 따라갈게요 아 잠시만 잠시만 지류 좀 터뜨림 어 됐어 우리 세상인데 왜 개지럽다 이거 에일리언만 조심하면 끝난다 에일리언이 개지랄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해 의약품 있으면 의약품 에일리언이 다 응애라서 다행이네 에일리언이 다 터뜨려 에일리언이 다 터뜨려 에일리언이 다 터뜨려 어 터렛인가 왜 어떡할래요 탈출할래요 아니면 좀 더 볼래요 한번 더 볼까 욕심만 부려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탈출이긴 함 바로 앞에 탈출이긴 함 그래도 슈시님 어디갔어 핑핑핑 슈시님 먼저 따라가요 우리 같이 따라갈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말이 되는데 슈시님 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개지랄한다고 위에 보급됐다 델피씨 방향 델피씨 아니면 여섯시거든 맞네 저 뭐 파라스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네 파라스 기억이 안난다 파라스 카페테리안이었나 왈옥 그럴 땐 월피씨 살았들어 엎 여섯시가 있어 eligibility 따라갈게요 나는 클라인대 스테시 트레이닝 아 이거 타라스는 삐지 니가 먹어라 차라리 내가 보이는 거야 다 죽고 있어 플레이어 상이호가 플레이어 상이호가? 아 근데 더 빨간데 네 지속시간이 좀 더 길어 어 슈진님 여기 플라이어 여기 좀비 시체 아 댄지는 똑같네요 지속시간이 더 길어 응 지속시간 맞고 저거 5탄 플라이어 아이쿠 아이쿠 일단 나 카페필리아 타랐어요 엉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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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오벌로드 백합 파워 패러 아따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거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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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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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뭐 있어요? 아하 메일거 타있네 에헤헤 뭐야 뭐야 아이씨 침베퍼패? 암 전기 모급 어디야? 아 6시네 아 좀 아깝네 모급 둘 다 먹어있지 둘 다 먹어있지 아으 왜냐하면 좀 긴급 먹을만 하겠는데 우리밖에 없잖아 시간 존나많은 아직 20분 남았어 일단 바로 보급으로 갑시다 나는 못하고 보거든 우리 클레어 존나많은 전화 엘리언 남았어 이거 내가 좀 산접시험 이제 내가 남은 거 내가 말해줄게 엘리언이 여기까지 오나? 와 와 아 와 아 아 알지? 그렇게 맛있어 나는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었지 나 못하세요 개 맛있는 거 뭐길래? 의아프지 10대 아 의아프지 그러면은 멀었지 존나 입었지 그래도 평강 한 기존 100인 에이 와 보급 기존 100인 와 류비아 먹시다 보급 엄마나 멋있네 아 보급 기존을 근데 이거 빨리 가긴 해야겠다 왜냐하면 보급이랑 구성이 지금 존나 모르겠는데 보급 기다리는 것도 3분 기다려야 돼가지고 소가설화 데이 여기 아니잖아 엘리언도 포기한거 같은데 게임 나온거 아니에요? 엘리언도 오면 나갈 수 있어? 엘리언도 포기한거 같은데 엄청나죠 게이 맛있네요 왜냐면 지금 엘리언도 와야되거든요 아씨 아직 있는데? 왜 이제와요? 그니까 아아 기계하게 하는데 아는 오지네 그니까 그니까 해도 돼 엘리언도 안 무서워 맞는말이길래 여기 아래 내려가면은 문 여는게 있는데 거기 아파 아 여기 쏜다고 정말 우리도 잡아 우리도 맛있는거 좋아 운 좋으면 카드 캐주고 오 기대가 좀 되는데 에스카 위 아 기대되나요? 아 기대도 아 기대하면 안되네요 미안합니다 기대하는데 잘못이지 그래 이건 타자 케이스 이지 이거 개머리판 있다 이거 달아라 이거 거의 이거 내일건 내일건 개머리판 아아 개머리판 나 이미 있어 나 갈려있어 나 지금 똑같이 홀로그램 있으면 1배월도 좋으니까 난 홀로그램 없어 일찍 아까 문을 열는데 딱 있는거 아니야 문을 열는데 딱 있는거 아니야 아 아 다녀 야 이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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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빈탑 인강 하네요 아 화염방사기 열려 일단 그러면 다음판에 한번 써볼게요 저는 그거 타고리 빈탑 와보이던데 아 하얀 샷파탑 귀한거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도쪽에서 엘리언을 스킬 보이던데 퍽퍽퍽 퍽퍽퍽 바로 바로 켜주세요 아 이렇게 맛있는판 처음 해본다 이 폭 맛있다 이렇게 열어야 되는구나 팀이 다 의외나가지고 팀 다 갈아버리니까 어 권총탄 있다 샷건탄도 있다 슬러그탄 여기 슬러그가 더 좋아 벅샷좀 벌레 벌레 아 슬러그탄 여기저기 여기 청산지 퍽퍽퍽퍽퍽 stations 저렇게 설치 올라가는데 몇개가 있거든 올라가서 파밍하면 돼요 Bryant 자 volt 올라가는데 좀 필요없고 그 에일리언인다 아니 아까 그게 문 열리는 소리 들리더라 오 왔어 ... ... ... 아 맞네 있네 하긴하긴하긴하긴하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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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3개 치고 가야겠는데 수고하겠고 헬리안 컷 나이스 플렉시는 못 탐지 근데 나 혼자가 다 뒤집뻔했네 하하하하 저거 뒤집뻔했네 너 잡았다 너 잡았어 이겨내요 너 데미지 있나 궁금하네 히트만 테스트해봐야지 데미지 인데 약탱? 어 근데 탈퇴는 크게 입이 낫네 당연히 입지 하하 이러고 탈출구를 존나버네 탈출구 빼약품 있으면 저 좀만 먹을게요 하긴 하긴 비싼거는 비셔도 됨 적당한거만 좀 챙기면 되죠 겹칠 수 있는거면 베스트긴 한데 에일리안 근데 한마리밖에 없는거 같은데 치친거 어디갔냐 한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밖에 없어 이거 생명은 탈출한거 아닌거 같냐? 칩 필요할수도 있긴 해 어 열렸다 이거 언제 먹을 때 내가 쇠고 있을게 그럼 12분 남았어 이거 먹고 바로 달려야돼 바로 오는거 같진 않은데 나가야돼 이거 안나가면은 다 날라간다 힘듬어 파밍! 다음에 말투 나 지금 떼고있어 일단 내일건 탈필이 없을거 같다 이거 다 플레이하면 쓸거라서 절대 나이스 벅샷탄 안에 벅샷타도 있고 동작감지기 있고 어 샷건 보정기 소홍기 소홍기 소홍기랑 둘 다 있네 이거 니가 먹으면 되겠네 어 샷건도 있다 어 내가 챙겨갖고 그거잖아 어 챙겨가 챙겨가 어 그렇게 내다 먹게 어 나이스 어 개많이 음 샷건 다 붙인자고 샷건 다 붙나지않아 뭐죠? 쓰레기 필요없고 화염방사기 이거 좋은거임 몰라 화염방사기 황금만 쪼 화염방사기 그냥 가볍하다 그냥 가볍하다 아 티킹 오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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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네 그래서 나 탄을 좀 버렸어요 네 두 병 해드릴게요 제 제자 어 어떡해 나도 저 롱수였어 안 돼 난 난 플레이어도 있어 그 파워 리스토어 저 플레이어 많아요 안줘도 돼요 빨리빨리 나가지야돼 왜냐면은 우리 지금 L100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하면 지금 8분밖에 안남았거든요 어 바로 가자 여기서 파밍할 필요 없잖아 이제 파밍 안해야돼 어 나도 뭐 꽉차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바로 에이 에이 자리로 건너간 다음에 저거 나가면 안 될까? 잠시만요 배터리가 됐다 캡슐 이게 그건가보다 에일리안한테 딱 맞추면은 그게 뭔가 뜨나 보네 아 너무 조용하다 다 죽으니까 진짜 저까지 조용하네 진짜 시간 이게 맞나? 아 퀘스트 다 깨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되네 잠깐 퀘스트 다 깨고 싶어 어 나는 큰형 싸가야 돼 그래서 뭐퀘스트 킬 없어?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그 뭐 파밍을 다 했다 어 파밍 알차게 했네 퀘스트 다 개활차다 지금 우리 개학도 두 개 깼잖아 지금 아 하나는 하나는 어부지리로 먹었네 어 존나 맛있다 그것도 지금 에일리안 에일리안 포기한 바 가주면 안 돼? 아니 에일리안 포기했어 이거 아니 걔는 왜 게임을 안 아 터렛 아 그래도 보통 방해하면 올 만한데 방해를 안 하네 다 아 알타다 존나 알타다 어 잠시만 여기 거기잖아 마약 있는데 존네 마약 있는데 있네 아 1개가 지금 2개가 파밍 지나가볼게 여기 없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는 LB 앞에 있어 여기 마약 어디 있었어? 어 그 화장실 안에 있었는데? 어 그래 화장실 여기 있네 아 거기야? 어 아 근데 코너 여기 올 때 칼을 움직인다 일단 반대쪽인가 하면 그 시체 옆에 있었거든 아 마약 먹었네 마약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약 아니에요 아니야 그 시체 옆에 있었어 반대쪽인가 없다고 어 쟤 지나가네 여기 아까 봤는데 없던데? 랜덤인가? 여기 없어 어 그래 여기 아까 여기 있었구나 랜덤인가 보네 아 딱 어우 저한테 가볍게 저한테 가볍게 저한테 끄는게 아닌가 보네 뭐야 이제 쓰냐? 어떡할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근데 터렛 때문에 좀 움직이 좀 그렇다 엘리베이터가 1분에 도착할 수 있겠네 음 진짜 애매하겠네 진짜 애매하겠네 근데 생존자가 나가기 전에 엘리언은 못 나가요 나갈 수 있을걸? 포기하는 거 있던데 근데 쟤넛 왜 포기를 안하냐 몰라 근데 인정하겠습니다 아 설마 판수 채우려고 그런거야? 판수 10번씩 채우면 스킨 주더라고 아아 아 나가면 판수 인정이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리언 8판 해야돼 판수 먹으려면 이미 지금 거의 다섯판 했을거 같은데 지금 내가 다섯판 했어 지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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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나 주사기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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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피 없잖아 에임피 없으면 아예 먹고서? 어 좀 구수기 박스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다 아.. 아.. 터레.. 여전히 엘리언 안 때리지 응 안 때렸어 아.. 아 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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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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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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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저 땐 거 같은데? 흐허헣 잠시만 아 쟤.. 쟤가.. 한번.. 그.. 놓치면은 쟤 갈게 가더라고 터레.. 아.. 알차다 존나 맛있다 진짜 와.. 영파 응원 진짜 좋네 개 맛있다 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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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부 다 주변에 다 있었어 그니까 그것도 어이가 없다 이게 스펀지점이 그냥 완전 랜덤인가 보네 다 근처 스펀이네 어.. 그래서 아까 다 만났잖아 조금만 가도 다 만나더만 이게 맞나.. 습니다 난.. 아니.. 처음에 아까 만났는데 왜 갑자기 서로 지들끼리 악악 소리났더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니까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망갔으면 돼 맛있다 너무 맛있다 터레.. 터레.. 터레..